지금 신경 한 말씀 해주시죠 위선 씨 쓰레기 푸셨는데 지금 신경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더 앉으셔야 돼요 더 앉아야 돼요 한 말씀 하시죠 고인이 보고 있는데 한 말씀 하시죠 이렇게 하면 아무 말도 안 할 겁니까 청와대 물건 유치고 청와대 물건 받아보실 거 있으십니까 잠깐만 잠깐만 국민을 만나면 내게 마치죠 내게 마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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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cretary 내 일자 지역ogeneous 공유 Their aloj 해왔 ustedes 은혜 드론 participar muddez